어젯밤 100명 넘게 타고 있던 서울공항철도 안에서 한 남성이 소화기를 분사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승객들이 소화기에서 나온 화재 진압용 가루를 뒤집어쓰고 열차가 급히 멈췄는데 이 남성은 곧바로 열차를 빠져나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은 남성이 갑자기 소화기를 분사하자 열차 내부가 순식간에 뿌옇게 변합니다. 열차는 곧바로 비상정차했고 승객들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열차를 나섭니다. 어젯밤 11시쯤 서울공항철도 홍대 입구역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쪽으로 가던 열차 안 상황입니다. 어젯밤 소화기를 발사를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예요. 한 명도 제기하지 않았고요. 끝까지 다 발사하시고 그냥 다 내렸어요. 당시 열차 내부에는 승객 10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항철도 운행이 약 15분 정도 중단됐습니다. 소화기를 분사한 남성은 곧바로 열차를 빠져나갔는데 공항철도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할 방침입니다. 산부인과 복도에 불이 꺼져 있고 환자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일대 건물 13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서현역 근방에 고압 고객이 있는데 고압 고객 내부 설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한전 선로의 파급 고장이 좀 일어났습니다. 전력 공급은 1시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는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폐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60대 남성이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상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배준우입니다. 화상